작곡가 박구윤은 송가인의 재능을 발견한 것에 대해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트로트 장르에서 활동하며 많은 가수들과 협업했지만 송가인과 같은 가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송가인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그의 최근 작곡한 곡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고 말하며 뒤늦게나마 그녀를 만나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박구윤 작곡가는 송가인이 바로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진정한 가수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목소리에 매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송가인 역시 박구윤 작곡가와의 협업을 희망하며 그의 높은 평가에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박구윤 작곡가는 조만간 송가인을 위한 특별한 곡을 작곡할 계획을 밝히며 팬들에게 많은 기대와 사랑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송가인의 인기는 그녀의 고향인 전라남도 진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KBS ETV 랜선 장터 프로그램에서는 송가인의 부모님이 깜짝 출연하여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송가인과 그녀의 친구들이 진도의 여러 명소를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들은 진도의 대표적인 특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면서 지역 문화를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송가인과 그녀의 중학교 동창들과의 재회도 방송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추억을 회상하며 과거를 돌아보고 진도에서 직접 전복을 채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송가인의 따뜻한 인간미와 그녀가 자란 곳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방송은 송가인의 깊은 뿌리와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팬들에게는 그녀의 인생과 음악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송가인과 박구윤 작곡가의 향후 협업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 두 예술가가 어떤 멋진 음악을 선사할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